Q.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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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됐나 요리가? 응 아니 뭐 아무도 없어? 뭐 깔끔 어 깔끔 청소 잘해놨구나 누구세요? 제가 청소하라 했는데 좀 청소해요? 여기 뭐 쓰레기 있던데 아 아 새로우신 아 새로우신데 조수구나 그 미스터 츄 맞죠? 아니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온 미국에서 왔어요? 영어 해봐요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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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드디어 저희가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쵸 그렇게 자신있어 하시는데 저는 자신있죠 저는 베인씨의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너무 학급이구나 나처럼 되고 싶다 해석을 전혀 다르게 자신있는 메뉴 있으세요?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? 해주시는 거 아무거나 평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아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쪽이 나를 그쵸 그쵸 저는 뭐 우선 진짜 솔직하게 평소에 뭐 로제 파스타 그리고 이탈리안 음식인 그 우수 버블링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수들 한번 불러보죠 그럴까요? 컴온 들어와 그래 잘 지냈고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10년 만이잖아 예 캡틴 여기 벌써 안 맞네 들어와 주세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자 일단 저희 팀원들은 모두 유학파고요 어디 어디요? 이 친구는 이름이 미슐랭이에요 아까 듣기로는 그 고균 지민이라고 그러죠 고균 지민 아니에요 고균 지민 아니에요 저 친구는 뭐예요? 라따뚜이라고 지금 라따뚜 아 라따뚜 저는 집에서 네 오므라이스를 아버지께 해드려서 아 정말요? 감동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? 성함이 뭐라 그러시죠? 네? 뚜따뚜 권다뚜 권다뚜이 치고 오므라이스는 너무 오므라이스 부르지 아세요? 저항 받으세요 오므라이스 러버들한테 아 근데 혹시 셰프님 성함이 제가 송슐랭입니다 아 송슐랭이요? 송슐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디산 손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어필 좀 할게요 네 저 매년 이제 멤버들 생일 때 제가 뭐하죠? 미역하죠? 아 그래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죠 본인 무덤팍입니다 배 셰프한테 이제 저희 매년 생일마다 이제 미역국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소고기 가시다가 위에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No That's garlic 자 같은 집에서 Don't cut Do you wanna change it?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명을 또 정해야 되거든요 아 맞지 맞지 팀명을 그러면 회의 한 번 하시겠어요? 오늘 풀으니까 카메라 등장하지 말고 정했어요? 정했습니다 저희 먼저 보여주죠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라고랭입니다 지금 바로 라고랭 누가 웃은 거죠? 개그맨은 누가 웃은 거죠? 개그맨은 면접볼 오신 거 아니죠? 누가 웃은 거죠? 한 줄 한 줄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진부합니다 일단 들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뭔가 한번 보자 초갈비찜 우리가 이겼찜 이겼찜 이겼네요 이겼다 이겼네요 제가 예능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팀형 무조건 짧게 저희는 그래서 줄여서 찜찜이에요 찜찜하네요 그래서 오늘 메뉴가 무엇이죠? 궁금하신가 봐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소갈비찜 한상입니다 간식이네요 간식 한상 한상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밥과 갈비찜 이 두 개를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필수예요 필수 메뉴입니다 아시겠죠? 오케이 30초 동안 딱 외우셔야 됩니다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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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야 된다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팀 팀 2번 대파 7번 대파 14번 대파 오케이 1번 무 6번 무 띵 1번 양파 6번 양파 6번 양파 12번 양파 오케이 그 다음에 3 왜 그래? 아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거 한 번밖에 안 보여주는 건가요? 네 많이 봐줘 많이 봐줘 몇 번밖에 안 보여줘 자 가겠습니다 표고버섯 3 11번 표고버섯 30 30 30 30 30 22 22 22 22 23 6번 표고버섯 20 22 21 나 하나 못했어 4 4 4 4 5 라구링 라구링 3번 표고버섯 21번 표고버섯 21번 표고버섯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쟤가 없어도 돼 나 버섯 안 좋아하거든 2 2 2 2 2 간다 20 당근 25 당근 29 당근 우리 이거 없어도 1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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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도 괜찮아 끝났다 근데 생각이 안 생각해 나 그거 말고 마모아 찍어봐 그냥 말해봐 8번 무 저희 자료입니다 아 맞네 맞네 말해봐 8번 무 18번 무 10대 알지 알지 찜찜 찜찜 8번 무 22번 무 30번 무 와우 오케이 그 다음 거 뭐 없나요? 나 나머지 몰라 나 나머지 나 못 봤어 찜찜 찜찜 뭐 뭐 그 그 그냥 아무거나 해 어 어 17번 청양고추 맞으면 곤란해 17번 청양고추 뭐 왜 왜 왜 템 가는 거야 23번 청양고추 17번 청양고추 17번 청양고추 30번 23번 청양고추 23번 땡이었어 내가 거기서 들었나봐 29번 청양고추 24번 청양고추 7번 청양고추 17번 청양고추 26번 청양고추 야 10번 청양고추 10번 청양고추 오 야 17번 청양고추 야 마지막 이거 맞춰야 된다 근데 범호가 혹시 몇 번까지 있었나요? 안 돼 안 돼 안 돼 30번까지 30번까지 아 라구랑 라구랑 끝났는데 그렇지 상우 그렇지 야 상우야 카메라 가린다 그 다음 찜찜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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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찜 13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본 사람 아 5번 청양고추 오 락어링 10번 10번 청양고추 17번 청양고추 4번 청양고추 난 바로 야 청양고추 들어가면 맵기만 하다 맵기만 90만 10만 뭔데 감자 10 17 했잖아 오케이 감자 18 감자 9 오 감자 27 야 야 어떻게 했어 야 너 생각하라고 17 17 21 21 21 21 자 어 21 해봐 23 23 꽈리고추 8 8 홍고추 21 했고 20 10 내가 말하는 중 7 27 18 오 18 19 19 19 일단 해봐 일단 19 꽈리고추 맞아 오 됐다 26 28 28 파리고추 예 몇 번 남았지? 11 오 오 오 아 파졌어 괜찮아 우리 계속 할 수 있어 우리 잘 우리 잘 사실 우린 재료가 더 필요 없어 왜냐면 넘길게요 저희는 넘겨드리겠습니다 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초록고추 아삭이고추 아삭이고추 1번 오이고추 오이고추 있긴 해요? 오이고추 없어 저희는 재료 끝났기 때문에 힌트도 주고 싶지 않다 이거죠 뭐가 있지? 아 뭐야 모르겠어 아 진짜 하나도 몰라 나 기억이 안 나 5번 아 5번 했어 아니야 6,9,6번이 다 있었어 1,6,2였어 5번 안 하자 5번 홍고추 5번 홍고추 5번 홍고추 16번 뭐 무슨 홍고추 오케이 오케이 대파가 무조건 중요해 우리 대파 탔잖아 외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하는 거예요 네 준비 다섯 오 라고랭 십둘 시작 I am good on the table 시작 밤김치 밤 막걸리 밤죽 밤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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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리만이 랩김밥 밤김밥 아니 근데 있으면 탈락입니다 난 만들어 먹었는데 저는 집에서 밤김밥 진짜 자주 먹었어요 없죠 예 야 근데 밤이 필요해? 밤 좋아 갈비찜에 밥 먹거든요 아 어렵다 야 생각이 안 나는데? 야 리듬 타 자 근데 라고랭 너 못하세요 치즈 떡볶이 치즈 김밥 치즈 라볶이 치즈 김밥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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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우리 너무 뭐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? 아 근데 잠시만요 여기에서 퀘스션 타임 퀘스션 타임 퀘스션 타임 제한시간 있는데 재료를 다 못쓰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? 퀘스 맞아 와우 그러면 안 되겠는데 너무 많으면 이제 그럼 그건 그 패널팀 그때 가서 알아봅시다 네네 좋아 좋아 하나 셋 라고랭 김치 우동살이 우동살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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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음식이 아니니까 우동살이가 들어가는 음식이야 우동살이 네 글자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미안합니다 자 리듬 타세요 5,6,7,8 라고랭 잡채 잡채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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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채투가 뭐 있어? 잡채투? 아 나 생각이 안 나 잡채하려고 했는데 5,6,7,8 하 하 야 저건 뭘까 어 저거 좋긴 해 라고랭 날치야 김빔밥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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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기 떡볶이 떡볶이네요 떡볶이 좋아할 수 있죠 떡볶이 들어가죠 떡볶이에 단무지가 들어간 거 봤습니까? 어? 이거 이거 V.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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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 찬스 한 번만 그럼 뭐라고 검색하시겠어요? 단무지 떡볶이 안 찾아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김땡천국 가도 떡볶이 시키면 단무지 안 되는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떡볶이 안에 단무지가 들어가냐고 소스에 막 버무려 먹지 않으면 같은 팀이잖아요 너의 팀은 아무도 없어 2등 딱 부담 5,6,7,8 라고랭 해선탕 해물탕 해물탕 왜요 왜요? 어? 네? 헉 해선 오우 해선탕이라고 하자 아 감사합니다 대니시 저희 힘으로 가져가는 건 안돼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5,6,7,8 찝찝 아 모르겠다 아 뭐야 깨는 깨는 거기다 들어가야 돼 아 왜 깨 있어야 돼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고? 5,6,7,8 뭘 다시 한다고 깨를 다시 하자 깨 자 나 갈게요 오케이 자 우리 뭐야 라브레싱이 뭐야 찜찜 비비임바 잡채 깨소금 고 깨죽 당면 당면 당면은 깨가 안 들어가 당면은 깨가 왜 들어가 당면은 깨가 왜 들어가 야 잡채라도 얘기하지 그랬냐 아 근데 깨는 좋아 깨는 좋아 이름 박시다 오케이 가자 5,6,7,8 라오랭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럼 틀려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 잠깐만요 계란 그냥 계란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? 아 주고 싶었어요 아 진짜 아 재미없다 아 재미없게 이 재료들 다 써야 되잖아 그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비빔밥 5,6,7 해 야 좀 생각 좀 하자 라오랭 날치알 덮밥 날치알 초밥 날치알 삼각김밥 날치알 주먹밥 날치알 비빔밥 케비야 뭐라고? 뭐라 했어? 케비용 케비용 케비용가 미사일 에이 케비용은 날치알이 아니잖아요 에이 에이 아 못 봤어? 뭘 못 봐요 케비용의 날치알 위에 조금 올라가는 거 어? 잠깐만 이거 나오면 인정 약간 금가루 올라가는 것처럼 있다니까 오케이 날치알 볶음밥 했으면 되는데 아 이제 알려줘 5,6,7,4 우리는 이거 노노 야 좀 생각하자 찜찜 쏘야 쏘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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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왜 하필이 그걸 말해요 참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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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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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밖에 없다 우리 팀엔 진짜 오케이 어떻게 해? 어디 있어요? 뭐해? 어디 있어요? 잠깐만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잠깐만 어딨지? 어딨지? 어디 있지? 이거? 이거 안 돼, 이거 으흐흐 전 뭐 여유롭기 때문에 어, 여기 간식 있다 간식이요? 어, 이건 안 열리는 거야 어, 여기 저건 뭐야? 이게 뭐야? 혹시 모르니까 침착해요 찾을 수 있어 있을 것 같은데? 지금 우리 바로 찾으면 되는 건가? 어, 여기 전체야? 어 파이팅! 괜찮아 나 믿는다? 다시 할게요 열심히 해, 열심히 열심히 하면 돼? 시작이라고요? 뭐야? 안 열린다 여기 아닌 것 같아 뭔가 애들 다 찾았을 것 같아, 여기 근데 뭐가 메뉴고 뭐가 아닌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어, 여기 다 쳐있네 여기 보석 배터리 있는데, 보석 배터리 이거 맞아요?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? 아니죠? 근데 애들 여기부터 다 찾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데를 안 찾아봤을 것 같아 아 아 어 오 Eles 하나 찾았다고? 나 없어 이거면 성공이다 솔직히 밑에는 다 찾아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밑에 없을 거 아니야 어? 여기 카메라가 있다 내가 예능을 많이 봤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뭔가가 있어 어? 벌써? 헐 대박 야 상우는 뭐 두루마리 찾았던데? 형 나만 믿어 나만 믿어? 어 나만 믿어 찾았어? 찾은 거 맞아? 우리 춤추자 춤 잠깐 나가 계실게요 어 이런 닫혀 있는 건 아닌가? 큼직한 데는 다 찾았다고 믿었어 아 그래? 자 저는 잠시만요 저는 작전을 변경하겠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뺏기 어 뭐야 있네? 진짜로? 애들 다 찾은 거 같은데? 분명 아직 놓친 데가 있을 거 같아 내 생각에 야 여기 쓰레기통 있을 수 있어 봐봐 나 한 개도 못 찾았는데? 야 나 한 개도 못 찾고 돌아가면 난 살짝 미안할 거 같은데 아 여기 왜 생각 못했지? 너 이... 끝났어요? 나는 빈돌토리 다 잘 찾으셨어요? 아 그럼요 잘 찾으셨죠? 왜 표정이 좋지 않죠? 그러면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부터 약간 가위부터 안 내뱉은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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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먼저 하는 게 좋아 이게 상대편 주는 겁니다 그쵸 아 내가 사실 아까 내가 봤는데 여기서 이건 뭐야? 뭔 거야 아 진짜로 멸치 우와 멸치가 좋아 멸치? 진짜 큰 멸치였으면 좋겠어 이만한 거 어 이만한 거 저는 강력한 게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릭 요거트 상어 먹으면 돼 상어 엄청 좋아해 소고기 갈비찜에 안 사용하고 다른 요리에서 사용해도 돼 아니 소갈비찜 끓어 드시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네 과연 오 오 캔 옥수수 캔 옥수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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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릭 요거트가 있잖아 오 잠시만 오 나 이거 지금 대작이에요 와 자 캔 옥수수 속으로 생각하실게요? 보여주셔야 됩니다 앞에 어? 어떤 거예요? 아 근데 나 빼드기네 저는 이런 음식 좋아해요 참치캔 아 참치캔 참치캔 괜찮은데? 갈비와 참치의 만남 갈비와 참치의 만남 상수 씨 오픈해주세요 어 카레가루 카레가루? 어? 아니 근데 갈비 너무 맛있어 오일에 좋아 오일에 좋아 냄새를 보여주세요 콩나물 아몬드 아몬드 아몬드? 아몬드 어렵다 아몬드 좋아 브로콜리 괜찮죠? 어 브로콜리 괜찮 괜찮아 그릭 요거트 너? 바게트 바게트 야 알지? 찍어먹자 아 요거트가 여기 있어야 됐네 바게트 잔말 그럼 바게트 빵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도 되잖아요 간바스 알지 간바스 느낌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갑시다 생크림 어제 남은 거 어 좋아 아 좋은데? 찍어 먹어도데 굳이. 좀 Riina 너무 맛있어 아스파라거스 오 오 맛있겠다 초콜렛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요거트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중탕에서 요거트랑 섞으면 돼 중탕에 파프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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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는 색을 더 맛있래 이게 전혀 좋은 것밖에 안 나오네요 마지막 뭐 와 디저트 맞을 수 있다 애매한 게 있으면 쓰기 어려운데 요거트랑 요거트, 딸 크림, 초콜릿, 디저트를 왜 한 상이니까 말 다 잃지 그거 다 갈면 초밥 만들 수 있대요 초밥? 초밥이요? 아니 딸기, 딸기 초콜릿 그리고 요거트만 남았어야 됐다 내가 봤을 때 상추 상추 이거 먹으면 잡아서 상추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을까? 형이 멸치 없을까? 아니 무슨 과일 카드야 저기는? 뭔데 무슨 거예요? 샤인보스킹 오히려 좋아요 너무 좋은데? 우리가 디저트를 줬네 디저트를 너무 줬다 디저트 담당을 맡아야겠네 오케이 샤인보스킹 끝났나요? 네 저희는 끝났습니다 제가 끝났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또 뭐야? 또 과일이에요? 진짜? 또 과일이에요 아니 여기 과일 씹인가요? 파인애플 근데 이쯤 되면 주 메뉴가 저희는 갈비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쪽 팀은 과일 바구니를 그냥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재료들로 과연 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잘 회의를 해서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본 게임 시작하러 가볼까요? 네 렛츠 고 렛츠 잼잼 오 라고랭 라고랭 레츠 라고랭 잼잼 잼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